저 혹시 괜찮으세요? 몇 시에요? 지금 몇 시냐고요? 지금 거의 1시가 다 돼 갈걸요? 2시간 잤어? 3시간? 3시간 넘었지 너 아까 11시부터 자기 시작하지 않았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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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완전 베이비네 어머 빅 베이비다 빅 베이비 진짜 빅 베이비 지금 약간 피쉬 같은데? 아리안님 괜찮으세요? 헬스영 댄서랑 해 너 헤어스영한테 혼나겠다 지금 사진 찍고 계셔 너 이제 도원장님한테 혼나겠다 아리안님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아 무서워 무서워 왜 이래? 아이콘 한 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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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내가 확대해도 되는데? 우와 우와 눈 진짜 커 눈에 렌즈 우리 다 렌즈 없이 찍었어 ㅋㅋㅋㅋ ㅋㅋㅋ 아이콘 einfach 왜 이래? 왜 이래? 아 미안한데요